어 죄송해요 어떡해 우리 커피 사다 놓고 얼음이 다 녹아내리고 있는데 먼저 드세요 먼저 10초 남았어요 회원님 또 한 모금 드셔보실 것 같아요 빨대에 까서 꽂아만 놓으세요 천천히 밟으면서 가볼게요 카니발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카니발은 조금 거침없이 운전하시긴 하시니까 회원님이 주의해야 되는 차량들 눈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우린 계속 직진합니다 먼저 드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회원님 감사히 잘 마실게요 제가 저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사드려야 되고 우린 계속 직진합니다 회원님 안 밟아도 되는 브레이크를 좀 많이 밟는다고 생각한 듯한 회원님 골목에서 차가 나올 것 같다 클락션 눌려서 나오지 마세요 직진 우선입니다 계속 직진합니다 어디서 듣기로는 이렇게 골목에 나올 수 있으니까 살짝 이 골목 같은 게 보이면 멈춰지는 말도 들어서 어디서 봤는데 잘못 봤는지 깜빡이 넣고 거울 보시고 앞차 따라가는데 우회전 차로가 두 개입니다 넓고 크게 돌아서 우리는 1차로로 3시 방향 1차로로 들어갈 겁니다 1차로로 그렇죠 쭉 들어가세요 마지막 차로 잘 보시면 택시기사님들이 대전 복합터미널이라서 승객 태우려고 줄을 길게 섰어요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지언정 이렇게 했어요 탑차가 나오려고 하네요 클락션 눌립니다 직진합니다 문 열지 마세요 택시기사님 하면서 클락션 또 눌려주는 거예요 택시기사님들이 다 즐비 하죠 예 좋습니다 킥보드 주의하시구요 아주머니 킥보드는 내려서 끌고 가셔야 됩니다 이 차가 여기서 차를 돌려버리니 산타페 계속 지지나세요 회원님 마른 목표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뭐였죠? 뭐였죠? 네 멘탈이 반점 나갔습니다 회원님 전방 횡단보도가 있다 제가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는 그 마른 목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회원님 그렇지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다이아몬 소중하고 기중한 만큼 보행자의 생명도 기중하죠 브레이크 살짝 밟아주시고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네요 예 브레이크도 떼시고 지나갑니다 우측 깜빡이 넣어주시고요 우측을 자꾸 자주 오른쪽 깜빡이 넣어주시고요 거울 보시고 없다 한 번에 하나씩 변경합니다 가보세요 회원님 근데 회원님이 듣기로는 골목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브레이크 밟아주면 좋다 그러면 그 골목에서 나온 차들 다 끼어들으라는 소리잖아요 예 거울 보시고 또 들어가야 되겠죠 우측 차로로 네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죠 보행자 주의하시고요 브레이크 천천히 떼면서 마지막 차로로 붙어 들어갑니다 가속페달을 밟아야 차가 앞으로 나가겠죠 왼쪽 깜빡이 바로 바꿔주시고요 여기 이제 터미널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또 줄 서서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예요 깜빡이 넣고 한 번에 하나씩 가속페달을 밟아야 차가 앞으로 나가겠죠 회원님 정신없어요 회원님 왼쪽 깜빡이 또 넣어주시고 앞에 택시기사님들 넘어가 볼게요 가속페달 밟아야지 우리가 직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속페달 더 밟아 보세요 회원님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회원님 예 앞차들 가는 것처럼 우리 여기 용전내거리 이 교차로에서 또 우회전해 보도록 할게요 우회전하는 운전자는 시선처리 해야 됩니다 A필러 B필러 넘어 브레이크 떼시고 건너가는 보행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 가보세요 회원님 좋습니다 네 우회전할 건데 3시방향에서 좌회전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가 가장 가기 좋은 신호죠 유턴하는 차량만 주의하면 되겠죠 우측 끝도로 가장자리로 붙어서 들어가 보세요 좋습니다 계속 직진해 보세요 회원님 왼쪽 깜빡이 넣어 주시고요 거울만 쳐다보는 연습합니다 가속페달 밟아야 되겠죠 회원님 우리 깜빡이 넣고 안 들어갈 겁니다 켜놓고 달리세요 또 거울 보시고요 또 전방 주시하시고 계속 달려 보세요 회원님 지금 바로 안 들어갈 겁니다 이 차까지 보내고 전방 주시하시고요 어 없다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가속페달 밟고 잘하고 있습니다 핸들을 조금만 조향해도 우리 차로 바꿀 수 있어요 또다시 왼쪽 깜빡이만 넣어 주시고요 이번엔 들어가자 소리 안 했는데 또 잘 들어가죠 이게 학습효과예요 회원님 직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호 지나서 다음 신호에서 우린 유턴해 볼게요 회원님 달백 이사님 잘 보시고요 언제 횡단할지 모르니까 또 왼쪽 깜빡이 넣고 안전지대에 밟지 않는 겁니다 보행자들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구간 네 여기 유턴 구간으로 들어가 볼게요 점선 끝까지 가셔서 서 계실게요 회원님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핸들 모두 다 우리 다 감아놓고 신호 대기할 거예요 브레이크 떼시고 끝까지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라갑니다 회원님 브레이크 떼시고 끝까지 점선 끝까지 더 올라갑니다 회원님 좋죠 더 올라갑니다 브레이크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핸들 모두 다 감아 놓으시고요 진짜 진짜 잘했어요 회원님 커피 한 모금 드세요 아 떨려서 떨리죠 천천히 드세요 회원님 네 이제 유턴 표지판 밑에 적신호시 가속페달 밟으면서 15까지 밟아보세요 뒷차가 먼저 도네요 뒷차 반칙입니다 가속페달 쭉 밟아보세요 핸들 손 떼 보시고요 연결동작으로 해볼게요 가속페달 조금 더 힘있게 밟아보세요 저기 또 보행자 신호 또 들어왔습니다 왼쪽 깜빡이 넣어주시고요 천천히 해볼게요 가속페달 조금 더 힘있게 밟아보세요 우리는 아까 가속페달 밟고 속력 15까지 냈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속력이 40이니까 들어갈게요 브레이크 밟아갖고 속력 15까지 낮추세요 15까지 낮추면 회원님이 핸들 감으시면서 유턴하는 겁니다 브레이크 떼시고요 지금 감으세요 지금 다 감으세요 다 감으세요 가속페달 쭉 밟아보세요 회원님 쭉 밟아보세요 핸들 손 떼 보세요 풀리죠 회원님 이거 조금 회원님 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핸들에 복원역이라도 배워가야 되잖아요 왼쪽 깜빡이 또 넣어주시고요 또 유턴 한번 더 해볼게요 회원님 석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가속페달 천천히 밟아보세요 밟아보세요 더 세게 밟아보세요 더 세게 밟아보세요 더 세게 밟아보세요 핸들 손 떼 보세요 풀리죠 네 잡고 갑니다 중앙선 침범이에요 왼쪽 깜빡이 넣어보시고요 딱 조신호 아까도 갔었죠 회원님 천천히 가도 조신호 아까 건널 수 있었죠 가보세요 속력 아까 15까지 낮춰달라고 했죠 브레이크 떼시고 핸들 다 감습니다 가속페달 이제 쭉 밟아보세요 잘하고 있어요 풀리죠 왜 이래 일찍 잡으세요 회원님 너무 일찍 핸들 잡으면 풀리기도 전에 차가 또 어떻게 되죠 네 그래 되는 거예요 회원님 지금까지 사러 오시면서 운전보다 더 힘든 거 입던가요 없어요 저 평생의 한이었어요 정말로 몇십 몇 년 동안 저 면허 딸 때도 엄청 울었거든요 얼마를 퍼부셨습니까 한 백만 원 썼나요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가 가장 쉬울 때거든요 큰 데도 떨어졌어요 면허를 막 아무한테나 줬다는 말이 있어요 그 혹시 엠비전 건 네 그때 엠비전 건 때 아무나 차 운전해서 내수 경제 살리자 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고 많아서 되게 어려워지고 제가 겁이 되게 많거든요 네 막 칼도 아까 요리 말씀하셨는데 칼을 못 쓰고 빵칼 같은 거 쓰고 아 빵칼 같은 거 그러니까 겁이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원래 버스보다 지하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버스보다 지하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네 네 감고 가보세요 지금 갑니다 가속배달 쭉 밟아보세요 쭉 밟으세요 핸들 손 떼시고 쭉 밟아보세요 핸들 풀리죠 이 차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해보세요 지금 굉장히 잘했어요 하이파이브 치고 싶지만 다음에 치도로 갈게요 네 깜빡이는 이제 꺼주시고 이제 직진합니다 뉴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자의전 우회전 코너링을 이렇게 핸들의 복원력을 이용해 보는 거예요 형님 좋습니다 우측 깜빡이 넣고 네 거울만 쳐다보시고 신호등 지나고 네 거울 한 번 더 보시고 이제 차로 변경합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는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깜빡이는 꺼주시고요 계속 직진합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택시기사님이 예 출발하네요 천천히 직진합니다 좋습니다 또다시 우회전 거울 쳐다보시고요 없다 들어가실게요 여기서 우회전하는데 아까 우리 계속 연습했던 우회전이에요 보행자가 보이는지 확인해 주시고 우회전하는 운전자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차량을 일시 정지하고 출발해야 돼요 전기선까지 가보세요 전기선까지 가보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설명 드려 볼게요 보행자들은 보행자 신호 보고 달려가요 그죠 자전거 타고 킥보드 타고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려면 고개 돌려서 인도 위에 달려오는 보행자들도 봐야 돼요 천천히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20년 몇 년 엄청 유명하신 외과의사님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서 돌아가시고 뉴스 보셨죠 우회전이 그렇게 신경 쓰여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순간이에요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차로 유턴이 우선이니까 유턴하는 친구들 주의해 주시고 가족페달 천천히 바랍니다 왜냐면 저 친구들 저 친구 신호에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우회전은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되잖아요 버스가 비상등 켜고 정류장이 멈출 것 같네요 왼쪽 감방에 놓고 그걸 보시고 들어갑니다 깜빡이 끄시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속력 올려 보세요 자 여기서 또 우회전 한번 해 볼 겁니다 복합터미널 갈 겁니다 와 드디어 회원님이 한 번만에 깜빡이 넣었어요 우측 깜빡이 넣으라면 무조건 왼쪽으로 깜빡이를 먼저 넣더라고요 좋습니다 우린 버스 따라 우회전합니다 회원님 자 황색 복선에 인도선이 쫙 있네요 주정차 절대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진 신호시 우측에 보행자 신호 건너가는 보행자들 저 멀리 오네요 앞에까지 붙어 보세요 회원님 네 보인적 건너오기 전에 우리 먼저 지나갈게요 갑니다 양보 바닥에 보이시죠 네 우리가 우회전 먼저 하면 되겠죠 잘하고 있습니다 회원님 계속 지금 차로로 직진합니다 계속 지금 차로로 직진합니다 이제 대전 복합터미널 주차장 이마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주차 연습 좀 해볼게요 회원님 네 항상 갓길에 세워져 있는 버스 택시 언제 우리 앞으로 지나갈지 모르니까 택시기사님이 깜빡이도 참 네 대중교통 기사님들은 예의 주셔야 될 대상이다 계속 직진합니다 네 직진하시면서 제 말 들어주세요 이제 우측 깜빡이 놓고 쩌말리 우측에 검정색 차들 들어가는 저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숄더 체크합니다 고개 잠시 잠깐 돌려주시면서 한 번에 하나씩 또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한 번에 하나씩 끝까지 붙어야 됩니다 끝까지 붙어야 됩니다 끝까지 붙어야 됩니다 우리 뒤에 있던 차예요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우린 우회전 할 겁니다 회원님 이 차 어디로 가는지 기다렸다가 네 이제 우리 우회전 해보세요 포컵터미널 갑니다 보행자 브레이크 보행자 브레이크 보행자 시기까지 기다려주시고 타이밍이 참 쉽지 않죠 어르신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뒤에 차들이 또 빵빵거리면 또 안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가보세요 회원님 다른 사람이 먼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나가 봅니다 가속페달 천천히 또 밟아주시면서 약간 좀 좁다기보다 뱅글뱅글 돌아요 회원님 볼뱅이 주차장 같은 격인데 왜요? 네 네 갑자기 또 리액션을 손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 높이 제한 2.1m 저기로 진입합니다 어 죄송해요 어떻게 왜 근데 회원님 브레이크를 싹 다 떼고 그냥 그대로 돌진 하시죠 회원님 무섭다면서요 네 차가 제가 말했죠 부산에 계신 홀어머니 생각난다고 오늘 가속페달 천천히 밟아보세요 네 핸들 감았다 풀었다 할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회원님 계속 밟아보세요 쭉 밟고 올라갑니다 회원님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좋아요 시속 10km로 달리시면 되는 거예요 회원님 회원님 뒷차들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요 지금 뒤에 줄이 많이 섰어요 회원님 천천히 천천히 가속페달 천천히 밟아보세요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회원님 너무 붙으면 왼쪽에 연속에 우리 차량 타이어 휠 다 쓸리죠 쭉 올라갑니다 직진 코스에서 속력 좀 올려야 되겠죠 좋습니다 우리 6층까지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회원님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들어갑니다 네 우회전 바로 또 우회전 우측 끝으로 끝까지 들어가 가지고요 주차연습 한번 해 볼 거예요 회원님 어차피 여기는 차량 통행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차연습 한번 해 볼게요 여기 G 색깔 포르테 옆에 한번 주차해 볼게요 회원님 1m 띄어 가지고 주차 한번 해 볼게요 회원님 또 이제 봐야 되니까 선글이 벗어 두시고요 천천히 어깨에서 맞춰 볼게요 회원님 조금 더 아파 앞으로 가보세요 조금 더 앞으로 가보세요 1m 띄어온 거 같나요? 아니면 너무 많이 뗀 것 같아요 맞나요? 1.1m 띄울 필요 없고 1.2m 띄울 필요 없고 그냥 대충 띄우셔도 됩니다 회원님 브레이크 떼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초보들은 이거 하나에 목숨 많이 걸더라고요 1m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으로 회원님 공감 되시죠? 네 어깨선 맞추러 갈게요 형님 지금 1m 띄우는 것부터 몸살 나겠어요 브레이크 떼시고 더 더 더 앞으로 가보세요 더 앞으로 더 앞으로 가보세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브레이크 어깨선 맞출 때까지 이제 조금 더 앞으로 가보세요 더 더 앞으로 가보세요 브레이크 이 정도가 맞는 거 같아요 네 핸들 다 감으시고요 이제 회원님이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슬로윈 패스트 포함해서 내려놓으세요 회원님 내려놓으시고 핸들 똑바로 잡아 보시고요 그렇죠 왼쪽 고개 돌려 보시고 이 차에 브레이크 등 있죠 요거 눈으로 도장 찍어 놓으세요 지금 딱 스크린샷 찍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착한 반대 방향으로 핸들 다 가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주착한 방향의 미러 속에 이 뽀루테 차량의 엉덩이 이 빨간색 브레이크 등이 나올 때까지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나가보세요 앞으로 나가보세요 브레이크 거울 속에 지금 뽀루테 차량 조금 더 나가보세요 지금은요 보이죠 네 모서리 기억나시죠 어깨 맞췄던 모서리 이제 후진기어 넣어주시고요 기어부터 먼저 후진기어 변속하면 핸들은 어디로 갚나요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제가 핸들 감고 풀고 갈 때 엄지손가락 걸어놓으니까 손목 꺾이죠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가야 돼요 운전 몇 시간 안 했는데 좌우 살피시면서 들어가는데 한 가지 들어가다 보면 어깨 맞췄던 끝선에 이 반대편 모서리 있죠 네 이 거울 속에 보이는지 이걸 찾아 주셔야 돼요 모서리가 안 보인다는 거는 세워져 있는 옆차에 닿을 수도 있어요 일단 들어가 볼게요 후진 좌우 살피시면서 후진 후진 모서리가 약간 보이긴 하는데 모서리를 밟으면서 들어갈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눈으로 도장 찍어 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엉덩이가 많이 보이지 않고 적게 보이면 세워져 있는 차량과 점점 멀어지면서 반대편 여기 화면 봐주시고 반대편 차량과 가깝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멀어지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 드라이브 넣으시고 드라이브 핸들은 반대로 끝까지 감아서 앞으로 나가는데 어디까지 앞으로 나가냐 양쪽 사이드미러 속에 양쪽 주차선이 모두 보일 때까지 나갑니다 전진 브레이크 또 조절 안 되죠 전진 브레이크 왼쪽에 주차선 보이죠 오른쪽에 주차선 보이나요 네 더 이상 회원님이 앞으로 나갈 필요 없이 양쪽 주차선이 보인다 후진 기어부터 또 넣어 주시고 핸들 원위치 네 우리 차량의 방향이 파란색 핸들 감겨져 있는 방향이 노란색입니다 주차 가이드라인이에요 네 핸들 원위치 해보세요 좋죠 주차 가이드라인 그대로 들어갑니다 왼쪽 주차선과 왼쪽 뒷문짝 손잡이 오른쪽 주차선과 오른쪽 뒷문짝 손잡이 간격 비슷하게 들어갈 겁니다 더 들어가 보세요 요정도 이제 좀 비슷하네 이때 대바리가 정면 바라보시고 우리 차량의 앞머리 어디로 기울어져 있나요 왼쪽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안 느껴지나요 주차칸 등지고 우리 차량을 딱 쳐다봐 보세요 주차칸을 저처럼 딱 등지고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핸들 감아 보세요 반바퀴 브레이크 떼시고 거울 보시면서 평행될 때까지 들어갑니다 오 평행이네 핸들은 또다시 원위치 칼주차 조연님 칼주차 선에 다 물렸죠 핸들 원위치 해달라 했죠 좋습니다 천천히 들어갑니다 천천히 스토퍼가 이제 있으니까 우리 차량에 후방 카메라 보는 법도 설명드릴게요 후방 카메라 속에 아래 부분 보시면 흰색깔 우리 차량에 가장 뒤가 튀어나와 있는 뒷범버에요 빨간색 라인은 우리 차량과 30cm 떨어져 있고 노란색 첫번째 선은 50cm 노란색 두번째 선은 1m가 떨어져 있다는 간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떼시고 스토퍼가 뒷바퀴에 걸리도록 천천히 천천히 나중에 딸 옆에 태워놓고 한번 해보세요 브레이크 떼시고 더 가보세요 넘어가야 됩니다 뒷바퀴 범버를 했죠 브레이크 떼시고 옆차 사이드미러 우리차 사이드미러 맞을 때쯤까지 가는데 옆차가 전진주차 해놔 버렸어요 브레이크 떼시고요 더 들어가 보세요 회원님 쿵 할 때까지 더 들어가 보세요 목충격 주의하시고 더 들어가 보세요 더 들어가 보세요 더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쿵 브레이크 떼 보세요 브레이크 다 떼 보세요 걸리죠 그럼 브레이크 밟고 P 눌러 주시고요 파킹 파킹 이러면 주차완성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오른쪽 방향이기도 하지만 차와 차 사이에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핸들 왼쪽으로 모두 감아 가지고요 흰색 똑같은 K5 차량 보이시죠 옆으로 가서 현이 어깨 맞춰 보는 거예요 브레이크 뗐다가 또다시 브레이크 됐습니다 이제 평행이에요 핸들 원인치 해 주시고요 천천히 앞으로 나갑니다 이 차량의 헤드라이트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조금 더 앞으로 가보세요 더 앞으로 가보세요 이 헤드라이터 이해되시죠? 네 이제 브레이크 밟고 핸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우리 차 기준으로 주차할 칸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끝까지 감아 주시고요 좋습니다 근데 저는 네 말씀하세요 어깨선이 얘 앞인데 그거는 중요치 않은 것은 이제 1m 어깨선 45도 이런 거 들어 보셨죠 네 왜 이게 회원님이 처음 할 때 공식을 서면으로 많이 강사들이 가르쳐 주게 되었냐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좋긴 좋아요 우리 차량이 앞 머리부터 들어가나요 엉덩이부터 엉덩이 엉덩이가 들어가기 좋은 각도 만들어 주려고 1m 띄우고 브레이크 떼시고 전진할 건데 주식판 방향이 오른쪽인가 오른쪽 거울 쳐다보는 거예요 이때도 비상등 켜고 좌우 지나가는 보행자 카트 잘 봐야 돼요 브레이크 떼시고 전진 전진 브레이크 자꾸 세줘요 언니 이쪽 거울은 안 보시고요 오른쪽 흰색 차 아까 헤드라이트 보이나요 네 여기 거울 속에 아니 안 보여요 조금 더 5분의 1이 우리 차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놨죠 네 브레이크 떼시고 더 가보세요 1m 넘게 남았어요 앞 지금은요 보이나요 많이 보이는 거 같은데요 아니면 회원님 거울을 좀 잘못 설정했을 수도 있어요 하얀색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얀색 차량입니다 얼만큼 보이죠 번호판 보이나요 번호판은 안 보여요 딱 이 정도 보이나요 번호판 앞까지요 이 정도 보인다는 거죠 네 많이 보이는 정도에요 그럼 이 차량 가깝게 들어갑니다 좋아요 드라이브 넣어져 있죠 후진계로 바꿔 주시고요 핸들은 이제 주착한 방향으로 모두 감아 들어가는데 잘 들어 보세요 우리 수정하는 거 지금 이제 배울 거예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는 회원님이 이해도 안 되는데 어 어 어 그러면 수업 진행이 의미가 없습니다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해서 짚고 넘어가는 게 더 회원님을 위해 좋아요 자 주착한 방향으로 이제 우리 후진할 거예요 회원님 주착한 방향의 미러 속에 보이는 흰색 차량 가깝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볼게요 브레이크 떼시고 후진 반브레이크 잡아보세요 브레이크 반만 떼 보세요 핸들은 그대로 감아 놓으시고요 브레이크 반만 떼 보세요 쭉쭉 더 들어가 보세요 좌우 살피시면서 더 들어가 보세요 아까 주차칸 끝선과 어깨 맞췄던 반대편 모서리 반대편 거울 속에 보이냐 제가 그 봐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브레이크 떼 보시고요 후진 후진 좌우 살피해 주시고 모서리 보이죠 그럼 옆차랑은 안 닿는 다는 거 보시고 후진 더 들어가 보세요 더 들어가 보세요 쭉쭉 더 들어갑니다 후진 더 들어갑니다 후진 오 대발샘 이대로 들어가면 이 차량과 붙는데요 이해되시죠 회원님 가까워지면 핸들은 원위치 많이 들어보셨던 멘트일 거예요 브레이크 떼시고 천천히 후진 하는데 아까 뒷문짝 손잡이 기억나시죠 왼쪽 뒷문짝 손잡이와 왼쪽 주차선 제 보족을 보면 보일 거예요 오른쪽 뒷문짝 손잡이 오른쪽 주차선 양쪽 간격 비슷해질 때까지 더 엉덩이 깊숙이 위로 넣습니다 더 들어가세요 좌우 살펴 주시고 더 들어가 보세요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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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면 바라보시고 우리 차량의 앞머리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나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스토퍼가 평행되어 있을 텐데 우리 차 범버랑 보면 왼쪽만 튀어나와 있죠 그럼 차가 약간 오른쪽으로 그럼 핸들은 오른쪽으로 반바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핸들은 반바퀴 반바퀴 손가락 걸어놓으니까 자꾸 또 핸들 손목 꺾이죠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반대로 해야 꺾임이 틀리는 거 아니에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초보 운전자들이 방향 감각이 없다 보니까 지게차가 반대로 핸들을 조향해 줘야 돼 지게차는 뒷바퀴 강직이니까 손님 잘 보세요 우리가 전진 기어 넣었어요 차가 오른쪽으로 가려면 핸들 어디로 감아야 될까요 오른쪽 그쵸 왼쪽으로 가려면 차가 핸들을 어디로 감아야 될까요 후진 기어 똑같아요 보세요 우리 차 엉덩이가 오른쪽으로 가줘야 되는 이유는 지금 앞머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 쉽게 설명드렸는데 회원님들 마음속에 이게 일치가 안 될 수 있어요 거울 보고 내가 오른손을 올린 것 같은데 거울 속에 내 자신은 왼손을 올리고 있죠 브레이크 떼 보세요 후진 후진 차가 반듯하게 평이 됐죠 머리 기울어진 방향으로 핸들 감으니까 차가 반듯하게 돌아왔어요 핸들 원위치 옆차 사이드미러 우리차 사이드미러 더 들어가 보세요 이때쯤 가면 스토퍼가 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